하동동의학 연구소장 허준도입니다. 오늘 약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건강 그중에서도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암은 대단히 잘 낫는 질병입니다. 그리고 암은 암이 왔다고 해서 걱정이 밝게 아니고 암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암이 온 게 복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해줬습니다. 왜 그러냐. 암은 1934년도에 로얄 레이몬드 라이프 박사와 밀뱅크 종선 의사가 두 사람에서 암을 전공을 했습니다. 전반의 양은 암환자 16명이 3개월 4절만에 백골 완치가 되었습니다. 고종복이 3개월 5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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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월 12일 업체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